파란색 꽃이 피었습니다 어쩌지... 어쩌지... 참기름이 아니라 참 고민이다 장 왜 그래? 며칠 있으면 장순이 생일인데 무슨 선물을 줄까? 장순이? 장 여자친구? 참참 그게 있었지 장 어디가? 비비고두 생일 선물 받고 싶고 나도 매일 생일이었으면 좋겠어 근데 장은 무슨 선물을 주려는 걸까? 장이다! 주니, 나 지금 어디있게? 물어보라마나 선물 사러 왔지 아주 멋진 생일 선물이 생각났거든 바로 여기서 팔아! 우와! 꽃 많고 나무도 많고 식물 아닌가? 어? 뭐하는 거지? 글쎄? 어? 꽃을 사고 펴고 있어 그렇다면 장이 있는 곳은? 꽃시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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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장! 여기 예쁜 꽃 진짜 많아 그치! 나 장순이한테 예쁜 꽃을 선물할 거야 예쁜 파란색 꽃 파란색 꽃은 못 본 것 같은데? 장순이는 파란색을 제일 좋아한단 말이야 파란색 꽃 좀 찾아줘 파란색 꽃? 파란색 꽃? 이건 하얀색 꽃 이건 노란색 꽃 이야! 예쁘다! 어? 이건 내가 좋아하는 분홍색 꽃 이건 진분홍색 꽃 개발 손자 진짜 개발이랑 닮았네 어? 근데 파란색 꽃은 어딨지? 응 이건 빨간색 노란색 다람쥐 꼬리꽃? 진짜 다람쥐 꼬리같아! 근데 파란색 꽃은 어딨지? 어? 파란색이다! 파란 열매가 달린 것처럼 생겼네 장! 나 파란색 꽃 찾았어 짜잔! 예쁘지? 에게! 난 이렇게 많이 찾았는데 우와! 파란색 꽃이 맞네 근데 이 중에 무슨 꽃을 선물할 거야? 음... 육꽃으로 결정했어! 파란색 수국! 그래! 그럼 빨리 와! 아직 안 끝났다고! 화분에 심어야지! 화분 가게로 와! 화분 가게가 어딨지? 어? 저기 화분 가게다! 우와! 이 화분은 진짜 크다! 네! 재밌게! 우와! 장살룡! 어? 이거 장 목소리인데? 장이다! 난 이 화분이 마음에 들었네! 어? 자! 근데 장! 이 꽃을 어떻게 심는거야? 그건 내가 잘 알지! 나도 화분이 심어져 있잖아! 먼저 모종삽으로 흙을 화분에 넣는다! 슈시! 흙을 넣고 그 다음 화분 가운데 꽃을 심는다! 슈시! 꽃을 심고 꽃! 이제 다시 흙을 넣고 덮은 다음 손으로 흙을 꼭꼭 눌러준다! 꽃! 꽃! 마지막으로 물을 주면 끝! 아! 차가워! 아! 차가워! 그만! 그만! 선인장은 물 많이 주면 썩는단 말이야! 아! 차가워! 차가워! 오늘 난 꽃시장에서 장순이한테 줄 파란 꽃도 샀어! 그리고 여기에 숨어있었지! 나 찾아봐라! 장을 찾아라! 꽃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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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꼭꼭 숨고 말거야